여러분, 제가 귀엽게 오세요... 식당에서 가겠습니다. 아... 찬양이랑 괜찮은데? 그래... 사랑이란 호흡이... 아, 평균사한테 사고... 그거 정식 끊임을 뺐까... 마시지, 전화 먹고... 아, 마이, 마이. 안쪽으로... 아, 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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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또 책임고 싶어 고마워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질렀다 오일이 월요일에 좀 힘들었고 어제 월요일 나 왜 찍어